네 안녕하세요 올해 68살의 여성입니다. 간병인 지원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 나이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? 아 좀 나이가 어느정도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 가능한가 이 부분이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시청자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. 이명국 선생님 간병인 지원 보험 가입이 좀 가능한 시기인가요? 이 나이도? 네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좀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신데요. 보험사별로 각자의 가입 연령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보험사에 내가 어떻게 맞는 특약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간병인 지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갱신형 즉 조금 손해율이 높은 담보다 보니까 3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진 회사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3년에서 최대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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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